종교법인 신요엔 총본산이 세계평화와 인류행복을 기원하는 제등호마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신요엔은 지난 2일 일본 도쿄 야마나시연에 위치한 진징사 야마나시 별원에서 전통 밀교의식인 제등호마 대법회를 봉행하며 세계평화, 모든 이들의 행복과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이토 신소원주는 자애로운 마음과 행동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며 오늘 봉행하는 제등호마 법효의 성스러운 등불이 전 세계 모든 이들의 마음을 밝히는 진여의 빛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요엔 제등호마 대법회는 올해 76년째를 맞았으며 세계 각지에서도 매년 동참하고 있습니다.